핵심 요약집 이게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숙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의 듣고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우리 요약집 16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총칙인데요 총칙은 시험에 평균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총체적 규칙이 총칙이죠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해마다 출제되는 게 용의 정의와 중계 대상물입니다 자 그러면 12페이지 중계업제도의 변천과정이 있는데 이 변천과정은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각회라는 게 출제됐습니다 8회 시험에 1995년도 8회 시험에 출제되고 지금 27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각회라는 것은 일본 시간자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계하는 전문직업인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2페이지의 중계제도가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제다 지금 현재가 등록제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등록제 전에는 뭐였냐 하면 그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신고제였습니다 신고제 신고제와 허가제 등록제 차이점인데 옛날 허가제였을 때는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중계업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제가 1999년 4월 25일 10회 때 자이점을 지득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허가 신청을 해보니까 허가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허가라는 것은 허가관청이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입니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입니다 그런데 1999년 7월 1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요건이 공인중개사 자격 지득입니다 옛날 신고제 1961년도 소계영업법에서 신고제도 무조건 신고를 수리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등록제하고 차이점은 자격증 유무입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필요 없고 무조건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격증만 따면 무조건 개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록요건은 갖추기는 해야 됩니다 등록요건만 갖추고 자격증 지득하면 여러분들은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7월 1일 부동산중개업법 7차 개정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만 치득하면 중개업소가 아무리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 등록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요건 12페이지는 시험에 딱 한번 나왔고요 13페이지는 시험에 이때까지 8번 출제됐습니다만 최고 마지막 출제된 게 20회 21회 시험에 출제되고 지금 33회 시험까지 12년간 출제 안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출제 안된 부분은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목적도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최근 12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보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신력 제고하면 X입니다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을 제고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X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경제이바지 국민경제이바지하는 게 목적인데 국민재산권보호하면 X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암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 13페이지 2번 박스에 공인중개사법의 명문규정상 목적이 아닌 거 8개 적어놨죠 부동산업의 육성, 수요공급조절, 토지공개념 도입,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말은 좋은 말이지만 명문규정은 없다는 것 명문규정이라는 것은 법조문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인데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고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명령의 줄임말입니다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행규칙 같은 말입니다 우리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질문이 3개 지문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나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이때까지 나왔던 것만 몇 가지 살펴보면요 모든 서식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전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업무정지, 구체적기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런데 가태료의 구체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등록기준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런 지문이 나오면 그건 정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다 암기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이 시험에는 출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2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입니다 역시 시험에 한 번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일반법이고요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법, 특별법을 구분하는 실익은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절대 중견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므로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는 일반법이라면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등이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개인과 국가 등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13페이지 몇 밑에 4번 용어정이 별표하십시오 용어정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정이 중요합니다 용어정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자 먼저 중개가 있는데요 중개 용어정이 6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정이는 해마다 출제된다 용어정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중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개 국어사전적 의미로 중개라는 것은 사람인자 가운데 중자 끼리깨자입니다 사람 사이에 끼어서 사람인이 두 개가 있죠 사람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소개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거박의 권리의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가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사물이 아닌 것은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거박의 권리인데 거박의 권리는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거박의 권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 대상 권리이다 중개 대상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개업 공유개사만 가능하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하면 즉 저당권 설정을 계속 알선을 반복하고 수수료를 받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중개 대상물입니다 환매권 하면 중개사물이고 환매계약이 승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환매는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하죠 환매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환매권 등기된 환매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중개사항 권리고 환매계약이 승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유치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 있는데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 설정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치권이라고 11회 때 나와가지고 중개사항 권리 아니라고 했었는데 가정답에서는 이 행정심판이 청구되어서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류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벌 것도 아니다 해서 유치권 중개사항 권리로 행정심판 서울행정법원이네요 서울행정법원 판례로서 유치권 중개사항므로 해당됩니다 성립이라는 말 없어도 이전이라는 말 없어도 그냥 중개사항을 된다라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죠 성립은 법정당 보물권이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니까 우리 세탁소에 세탁물을 막겠다 세탁비를 안 내면 세탁물을 유치 꼭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 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유치권입니다 집수리를 했는데 집수리를 비를 안 주면 그 집을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죠 지금 최근에 뉴스에 보면 현대건설에서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했는데 공사비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한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공사비 못 받았을 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게 유치권인데 이 유치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때는 중개사항 권리에 해당되고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법정지상권, 법정재단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은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건 면동 효력 생기는 게 중개개입 여지가 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중개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도 부동산 중개할 수는 있습니다 속에는 그러나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중개하려고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중개를 지급으로 하려고 즉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자격자라도 보수를 받지 않고 공짜로 소개를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이모, 고모, 친인척 친구들에게만 소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복하거나 반복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 하면 반복이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직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1년에 10건 했다 하더라도 1건에 만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원 벌어가지고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1년에 3건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1건에 천만원씩 받았다면 3천만원 받았다면 직업으로 볼려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비록 1건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을 달고 하면 중개업입니다 왜 간판 속에는 손님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무자격자가 간판을 달고 1건이라도 중개를 하면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에 개혁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렇게 간판 달아놓고 손님 받아서 1건이라도 중개를 했다면 이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개 중개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있고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이 법입니다 이 법 이 법이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따라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자격증 가지고 즉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개업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액습니다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용어정에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 취득해서 개업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업자라고 하면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로 바꿨는데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 등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 액습니다 자격증 없는 분도 있습니다 소위 부칙개공이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등록을 한 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회사죠 회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득해서 개업한 공인중개사 인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개업공개사 줄여서 더 줄이면 부칙개공 옛날 복덕방하다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냥 등록을 한 자이지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입니다 등록한 자입니다 부칙개공은 등록을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저도 취직을 해봤는데 상무이사 전무이사 하려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무든 상무든 명칭냐를 불문하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무가 무엇인지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중개업무 중개업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니까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공개사는 이런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어디까지 1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7페이지까지 용어정의 이 법에서 쓰는 게 용어정의 이 법에서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고요 용어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총책이니까 총체적 규칙 모든 우리 교재 진도 끝날 때까지 용어정의는 계속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용어를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정의를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쉬었다가 18페이지 중개 대상물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